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맥효눅 원장입니다 얼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헨리가 나와가지고 흑채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면요 외출 준비를 하던 헨리가 이마에다가 색칠을 하기 시작하죠 이마에다가 색칠을 했는데 사실 이건 흑채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흑채는 보통 가로로 된 것을 흑채라고 이야기하는데 두피를 좀 가려주고 모발이 좀 풍성하게 만드는 모든 제품들을 보통 이렇게 통틀어서 흑채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흑채를 사용을 해서 이마라인의 구석을 조금 둥글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연예인들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헤어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연예인의 헤어라인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헨리가 헤어라인을 아침마다 외출하기 전에 그리고 나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촬영을 하기 전에 이런 작업들을 많이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사람이 헤어라인인지 아니면 그린 건지 헷갈리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물론 환자분께서 원하면 그 라인대로 만들어 드리는 게 맞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저희도 좋아요 이런 헤어라인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나이가 어린 분들이 이마를 엄청나게 좁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M자는 하나도 없게 바깥쪽을 완전히 동그랗게 여자처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 연예인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마를 너무 좁히고 M자를 아예 없애는데 모발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탈모가 진행이 됐을 때 이 뒤쪽으로 더 심을 모발이 없어서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실 저희는 대량 모발이식을 좀 많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뒷머리에서 뽑을 게 없어서 더 이상 심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TV에 나올 때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보여지는 그런 낮고 바깥쪽은 둥그런 이런 헤어라인을 만들기에는 모발이 나중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탈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마를 너무 낮추고 연예인처럼 만들려고 했다가 나중에 탈모 진행이 많이 돼서 곤란한 상황이 되면 서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래도 본인이 너무 강력하게 아우 나는 연예인을 할 거고 이 헤어라인을 이렇게 안 만들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고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신다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탈모가 진행이 돼서 뒷머리가 부족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저는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배우들 보잖아요 구글에 들어가서 뭐 코리안 액터 이렇게 쳐보고 그 다음에 뭐 헐리우드 스타 이렇게 쳐보잖아요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배우들이 유난히 이마를 가리고 찍은 사진들 이마를 좁게 보이게 만든 그런 헤어스타일 하고 찍은 사진들이 유난히 많고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마를 좀 넓더라도 이마를 노출을 하고 좀 넓은 이마를 부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연예인들의 헤어라인이 본인의 헤어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헤어라인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뒤에 모발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